나보고 또 그런 하찮은 일이나 하라고! 지효! 절대 안 해! 하지만... 놀면 뭐하겠어? 그래, 한다 해. 도와준다고. 내처럼 빠르게 날아가 어떤 적도 물리친다. 호크 X 미사일! 호크 카본! 차탄, 오랜만이다. 나는 지구를 지키는 정의의 카본, 호크 X. 지구를 지키는 일도 아니고 나보고 또 무기를 잡으라고? 아니,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냐고! 내가 본 건 안 맞고 또 대신 배고자 시키는 upcoming사람들. 그치까지 스아상하면 더 맛있다. 엄마는 안 맞고, 나는 부자 지구를 지키는 사람에게 좋아va. 그치까지가 다 돼. 나는 먼저 인터뷰에서 시작하세요. 아, 난 안 맞고, 낫고, 낫고. 낫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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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고. 낫고, 낫고 낫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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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고 낫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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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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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